안녕하세요 손형입니다. 가와사키 바이크가 라이더를 살렸다.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가와사키 바이크에 들어있는 IMU 센서 IMU 센서가 종축 행축 및 종축의 가속도, 롤 스피드 및 피치 스피드가 측정이 되는데요. 이 센서가 라이더가 코너 진입할 때 그 상황을 모든 상황을 다 센서로 측정을 해서 라이더가 전도가 안되게끔 어시스트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센서인데요. 라이더가 국도를 아주 정상적인 속도로 잘 달리다가 커브끼리 나왔는데 커플을 원만하게 돌지 못하고 가드레일을 들이박으면서 사고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행히도 가드레일을 들이박으면서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장면이 아닌 IMU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라이더가 코너를 완전히 이탈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영상입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